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64면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가 돌아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알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장노인들이 특송을 했고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나와서 찬양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에 그게 담겨졌어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랩런트들 아까 찬양 또 축복하는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노인들 또 안수 집사님들 다음 주에 우리 안수 건사회에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지켜주셨던 그 영적인 흐름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 시대에 또 2080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속에서 리더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랩런트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로 든든한 배경과 발판에 대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들 먼저 좀 드리자면요 금토일 시대 지금 전두학교도 너무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랩런트들 함께 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혹이나 여러분 유튜브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주부에도 보면 유튜브 들어갈 수 있도록 QR코드가 있거든요 하나 교회 또 우리 치유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QR코드를 갖다 대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아니 인스타에 들어가서 많은 우리 금토일 시대의 랩런트들의 활동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보니까 이제 주일 날 되니까 앞에 우리 RUTC에서 우리 장로인들도 함께 도와주고 계시고 많은 교사분들과 함께 랩런트들이 시끌벅적하게 하나 놀이터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인스타인데 여러분 QR코드로 찍으면은 그 주수가 뜹니다 거기에 바로 들어가면은 아이들의 활동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부스에서 각 부스마다 인스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좀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유년부 초등부 또 소년부 중고해서 금토일 시대 구체적인 사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는 소년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해서 연합으로 해서 아월스 스테이션 해가지고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에 구체적인 훈련들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유년부 초등부도 같이 지금 금토일 시대 준비들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는 주일에 지나고 나면은 다음 한 주간이죠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뭐 한다고요? 우리 후대 25 응답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랩런트 국 중심으로 해서 교육국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까지는 매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는 가족 단위로 또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인도받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후대 25의 응답을 놓고 본격적으로 후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월월부터 금요일까지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금토일 시대에 대한 부분들과 또 새로운 학기를 놓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어른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본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후대 25 응답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정말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인도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달에 지금 우리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와 주일은 특별 선교를 위한 주일을 해서 전 세계 강단이 통일되어서 함께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은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월요일 출발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알라라이 신학교에 사역을 인도받고 왔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6시에 집에서 나갔는데 그게 도착하니까 비행시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환승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도착하니까 거의튼 날 10시가 되더라고요 24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오전 10시가 되니까 들어가서 잠시 씻고 준비해서 오후 4시부터 신학교 사역이 됐는데 이 신학교는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헌금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신학교가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씩 성교 후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 한 교회에서 100만 원씩 후원해서 우리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로서 함께 또 헌금으로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교 3주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풀려지면서 개교 3주년 기념으로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월요일 날 출발해서 하요일 도착해가지고 하요일 그때부터 목요일까지 인도받고 어제 출발해서 오늘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행시간은 긴 시간은 아닌데 어떻게 환승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걸려지는 꼬박 하루가 걸려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학교 지금 학생들이 한 40명 훈련을 받고 있고요 신학교 안에 그리고 컨퍼런스가 되어지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그게 우리 한국보다 더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한 번씩 전기도 가고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 연결이 더 잘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60명 정도 그래서 총 한 100명 정도가 매 시간마다 참여해서 강의를 듣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권이 거기에 교수진들이나 스태프들은 하나가 전부 다 제자들이에요 개수 훈련 우리 다락방 훈련을 따라 붙였던 제자들이고 우리 교회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가 매주 토요일 핵심 이후에 우리 하나교회 RUTC 5층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저게 훈련에 계속해서 같이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고 또 대경 다민족부에서 설 때나 추석 때 되면은 집중 훈련이 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또 선교 대회 때 이분들이 나와서 함께 대경 다민족으로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과 스택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학생 3학년까지 세워졌죠 그런데 제가 참 보고 참 마음에 많은 기도를 담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제자가 되어주고 제자를 남기는 사역이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참 제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먼저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자를 남기는 그래 이 보금운동이 회복되고 또 전달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슬렘권입니다 모슬렘권이 90%고 기독교인들이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저희 신학교가 있는 마라도에는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인들 퍼센트가 많아요 높아요 인도네시아 전체가 6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섬은 12,000개인데 큰 섬이 6개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체 인도네시아는 사실 모슬렘권이 많습니다 그럼 119개 모슬렘권으로 보금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알라라라 신학교에서 정말 보금 성경적인 다랍방 운동을 통해 가지고 2, 3, 7할 5청 종족을 직접 성교하겠다라는 것 이러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입니다 여기에 감사한 것은 교수준이나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같이 진짜 답을 완전히 결론낸 제자들이 인도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하나 제자들이 세워지는 붐을 보면서 제 마음적으로 기도가 너무 좀 많이 담겨졌어요 정말 내가 참 제자가 돼야 되고 정말 제자를 남기는 사액이 나의 남은 사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알라라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교회 중남미 또 필리핀 각 나라의 전두학교도 계속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지고 신학교도 강의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장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하고 또 3040을 위한 캠프를 놓고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들이 정말로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훈련국에서도 그냥 이렇게 모집한다고 광고를 내고 오는 대로 인원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수집사회다 하면 거의 다 참여해서 함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게 식상되어 버려요 훈련들이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 귀중한 훈련인 것을 알고 응답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진행해 나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사실은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고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미스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 정인으로서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요 오늘 제가 도착해 가지고 237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사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소수를 그렇게 인원이 많이 모을 수도 없어요 티오가 13명이 티오예요 그런데 오늘 11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237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디로 도느냐 우리 하나렘 어린이집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렘 어린이집에 마치 나면 거기에 아이들 몇몇 또 되는 아이들은 또 우리 스미스쿨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금 훈련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237 어린이집 사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어린이집에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은 주위의 다른 교회들도 거기에 보내서 훈련시키고 그 주위의 다른 교회도 거기에 가정마치면 하나님 어린이집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 스미스쿨까지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딱 알려져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한 시대의 시대를 살리는 사멸같은 의뢰민트들을 하나님이 키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237 어린이집 지금 밖에 있는 237 어린이집 하나님 어린이집 하나스미스쿨 모든 가정들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들을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제작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론에서요 오직이라 할 때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눈다면 오직이라 할 때에 먼저는 소중하다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이죠 오직 할 때에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데 우리 인생이 들어져야 되잖아요 소중하다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른 거하고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한 일에 우리 인생이 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 인생이 들어져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흡의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소중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 붙잡고 거기에 오직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장세기 1장 2절이 돼요 허감과 혼동과 공함 인생이 되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해야 되는데 틀린 것 붙잡고 오직하면 결국 여러분 시컷 살아났는데 인생을 돌아보면 허감, 혼동, 공허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동 가운데 뭔가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을 다 살았는데 뭔가 뭐래 캄캄함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가 싶을 정도로 캄캄하게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올인하는 것은 뭔가에 집중한다는 말이죠 먼저는 소중한 것이고 두 번째로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집중하면 힘이 있습니다 집중 통해서 주어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3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해서 그것까지로 힘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영증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집중한다면 엄청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힘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오직의 의미를 든다면 지속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놓고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사문을 또 그렇고 모든 부분에 영증 부분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놓고 우리가 한 가지는 놓고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이란 말은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로 뭔가 소중함을 안다는 말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안다는 말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을 안다는 말이고 지속할 수 있는 상태를 안다는 말 그게 오직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에 오직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에 오직해야 되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에 오직해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자 보세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에 치어 주신 것이 있어요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의 손에 직접 치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원약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막바로 가지 않으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바로 가셔야 되는데 막바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손에 치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체험했는데 이것을 체험한 이후로부터는 헛소리하지 않았어요 그제는 이런저런 헛소리들이 많이 했는데 이것을 체험한 이후로 제자들은 헛소리하지 않았고 모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에 제자들이 올인했어요 무엇을 본 후로? 오직 성령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직접 치어 주신 것이 그리스도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가셔야 되는데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 손에 치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전에는 각기 자리 싸움하고 온갖 자리 다 했는데 이때부터는 헛소리하지 않았어요 전혀 헛소리하지 않았고 이때부터는 뭐냐 보는 모든 현장의 사건과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인 것에 중요한 것에 올인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마구 났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렸던 비밀이에요 이름 없는 마가다라 땅에 모인 제자들이 사실 마가다라 땅에 모인 제자들 예수님의 식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나오고 120명이 모였는데 그게 거의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핍박을 이겨내고 성렸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 주신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언된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예언했느냐 이것을 예언했어요 신약 성경은 사실은 이슬 붙잡은 자들의 증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경의 성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자 다시 말합니다 구약에는 예언했던 부분들이 성치되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이 사실으로 성치되고 이후에 모든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한 성치의 역사를 본 증거 가진 정인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여기에 우리가 오직의 역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제자 오직의 역사를 붙잡은 제자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하느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하느냐 세 번째 왜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붙잡는다면 이 한 시대에 여러분이 후대를 살릴 수 있고요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민족을 살리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근본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 시작은 뭐냐 왜 내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로마스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어요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하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근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바로 하목제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돼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자꾸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저주를 한다면 왜 내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되느냐 이유가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근본 저주가 뭡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원죄의 저주 안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며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왔다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며 사망이 왔다 그런데 이게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며 시작된 원죄의 저주죠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죠 원죄의 저주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가 내게도 온 거예요 사실 그 저주에서 못 빠진 않아요 인간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저주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 10장 10절에 10장 10절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그 도둑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다 했어요 그게 사단의 저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치욕의 저주가 있습니다 히브리석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정하신 것인데 그거는 바로 치욕의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근본 저주에서 이 사실을 빠져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크리토가 나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원죄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보험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어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말씀했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단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사단은 축복의 길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타락시키고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으로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 계속 우리의 상처와 가구의 상처와 오늘 현실에 속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여기에 걸려들면 누구나 나고다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히는 이상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본 10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인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근세를 주었다 사단의 능력을 제할 근세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고릴대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릴대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단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참된 선지자 있습니다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그리토께서 오셔서 원제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개결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뭘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토가 복음이에요 사실 그리토가 오셔서 한 일들을 복음이라 하는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사정전 4장 12절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의 중요한 고백을 했죠 그게 한번 봅시다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토와 그의 십자가에 목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증하였다 예수 그리토와 그의 십자가에 목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증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4장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것도 증거가 될 것이고 실패했는 것도 증거가 될 것이고 여러분 지난 가게의 그 어떤 상태들도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토가 나의 오직이 돼야 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토가 나의 오직으로 붙잡은 한 사람인데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토가 나의 오직이 되는 한 사람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통해 이 그리토가 오직이 된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사실은 지금 알라라의 신학교 같은 데는 그 제자들 어디 가서 오라 하면 자기들 돈 내가지고 따라 붙이는 사람들 그만큼 그리토가 나의 오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훈련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있는 현장에서 오라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똑같이 나누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같이 결단하고 그 그리토가 오직 되어지니까 그 훈련 장소에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 자카르타에도 제자들이 있고 자카르타에서 한 3시간 20분 걸리는데 마라도라는 거기에도 제자들이 주변으로 그래서 마라도의 신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진짜 그리토가 나의 오직이 되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훈련들에 참여할 수 있고 따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오직이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 속이는 부분들 사단에 1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모든 지금 현장에 이것이 쫙 깔려져 있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쫙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이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서 빠져나왔지만 여기에 영향받고 여기에 눌리게 되고 여기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종로를 다녔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골로세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흑암의 건설에서 건조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빠져나왔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이 안 되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는 늘 눌리고요 늘 쏙고요 그래서 온갖 세상 심부름 다하고 결국은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여기에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의 상처들 같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비교하고요 뭔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실 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열두 가지 여기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속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나의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빌보 3장 20절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지만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누가 본 17장 21절이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의 나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본 17장 21절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마태원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의 나라요 내 안에 하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이라 말씀했어요 내 안에 하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가는 현장들마다 나로 말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면 아마 모든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장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직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산업한다면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된 여기에서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하게 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왜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오느냐 여기에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세요 그름마다 흑암의 건세를 하나님 꺾으셔요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공관을 충원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에게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돼야 되느냐 증오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한계를 가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건심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건심하는 거예요 남을 바꿀 수도 없어요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왜냐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고 남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저봐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성계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지는데 오늘 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이 새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나를 바꾸고 남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넣는 축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힘을 누릴 때 그때의 작은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모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나의 오직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때의 나를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오직 성령이 되어져야 사람을 치유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의 은약을 붙잡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붙잡을 오직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의 손에 직접 지어주신 것 그게 내게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바로 가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지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마가다비의 성령이 마고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헛소리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마고 나서 정말 절대적인 것에 올인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오직의 은약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은약 붙잡은 자의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며 237 나라 오청정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된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가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은약을 붙잡은 제자로서 세워져서 이 한 시대에 살리는 특별히 우리 후대들 이 한 시대의 주역들로 시대를 살리는 주역들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기중한 복된 사회가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